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아닐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기부짓은 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천계 한우중 하나님의 지게 전처 땅 생길 제국 태민한 범연 자시화연포 돌아들고 예시 안양의 등극시 삼각산 기복무고 동황이 생겨구나 공항놀로 태관리는 대원 앞에는 육조로다 한우중 하나님의 지게 전처 땅 생길 제국 태민한 범연 한우중 하나님의 지게 전처 땅 생길 제국 태민한 범연 한우중 하나님의 지게 전처 땅 생길 제국 태민한 범연 한우중 하나님의 지게 전처 땅 생길 제국 태민한 범연 한우중 하나님의 지게 전처 땅 생길 제국 태민한 범연 한우중 하나님의 지게 전처 땅생길 제국 태민한 범연 한우중 하나님의 지게 전처 commute